아이고 새집에 먹보가 쏙 들어갔네 또 새집 하나 더 갖고 올 거야 아줌마가 더 살피해 줄게 먹보야 아이고 우리 길슨이도 새집 마음에 들어 먹보 먹보 새집 마음에 들어 아이고 아줌마 다리 치가 온다 새집 마음에 들어 길슨아 길슨아 집 천진데 와 집 천진데 새집이 처음이다 똘똘아 똘똘아 아이고 우리 먹보도 새집이 마음에 들어 아이고 세상에 우리 점슨이 길슨이도 어머야 저거 집 다 있는데 새집으로 오네 아이고 그래 우리 똘똘이 똘똘아 아하하 박칠게 박칠게 점수에는 새집이 맘이 드나 저 딱 가까이 있네 똘똘이 아이고 똘똘이 시야가 오가가사 어? 삼색이도 왔는데 삼색이도 올라왔는데 어? 먹보야 삼색이도 올라왔어 먹보야 아이고 우리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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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커져서 고마워 응? 잘 커져서 고마워 아이고 아니 삼색이 올라왔는데 먹보야 아이고 우리 먹고 먹고 엄마야 엄마야 너 그 집이 있는데 점수이도 그렇고 집이 있는데 그 새집이 맘이 드나 엄마야 똘똘이도 똘똘이 집이 있는데 새집이 맘이 드나 나 거기다가 새집 하나 더 붙여줄게 응? 알았지 응? 거기다가 새집 하나 더 붙여줄게 아줌마가 더 붙여줄게 그쪽으로 아까 아줌마가 나무로 갖고 조금 뱉는데 아이고 저 가시 저기 가시 찔렸다 아줌마 손이 아 저거 저거는 그거를 갖고 와야 되겠네 가시 저거를 조금 뱉으려고 하면 아 쪼끼린 터벌 한개 준비해가지고 올라와야 되겠다 한개 사야 되겠네 쪼끼린 터벌 쪼끼린 터벌 응? 그 아줌마가 그 딱 나무로 그려놓은게 응? 좋나? 아 아줌마가 나무로 그리겠다고 콩까놔긴 좋나? 응? 아이고 아 하 하 하 하 아주 착하다 그래도 아이고 착해 응? 착하다 내가 아까 사랑이 하고 올라오는 거 봤는데 하 찾아야 되겠다 뭐라고 먹어? 기순아 기순이 뭐라고 먹어 잠순아 기순아 아이고 elim 물하고 먹으라 물하고 천천히 먹어 미수인아 아줌마 청축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아이고 이런 쓰레기 버리는 사람 치우는 사람 쓰레기 버리는 사람 치우는 사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거 아줌마 청축 좀 하고 가야되겠다 아줌마 여유분하고 나눠고 갈게 청축하고 먹으라 여유분하고 다 나눠고 갈게 먹어 우리 요새 길수위가 요새 기침 안하고 잘 먹는게 너무 좋다 아 저 참새 봐라 참새 참새 어머 참새 아 참새가 보일라는가 모르겠다 참새가 저기 앉았다 어 어 아 금방 참새가 보이는데 어 저기 참새가 너무 신기한 시다 도망갈란가 모르겠다 도망 아가 도망가지마 아 눈이 안좋아나게래 어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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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 어디갔어 아 눈이 안좋아나게래 어머라 안녕 참새야 청소 해놨고 갈게 참새야 어 청소 해놨고 청소 좀 싹 해야되겠다 아이고 날 치우는 사람 어쩌는 사람 아이고 엄마야 너그 집이 있는데 야 어째야 야 그어서 야 너그 집이 있는데 너그 그어서 설치사놔 너희들 다 집이 있는데 그거는 낭이들이 한번씩 오서와서 어 집이 한 세 개정조 필요한데 그럼 올 겨울은 이제 어느 저 잘 넘기는데 이제 또 더 잘 넘겨야 되잖아 어 놀고 있어 어 여유분하고 청소하고 갈라카믄 한낮을 걸리겠다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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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